오늘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6도선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이 낮았고요.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면서 내일은 영하 10도, 모레 아침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곳곳은 눈발이 날렸습니다. 경기 곳곳에는 1cm 안팎으로 쌓였는데요. 낮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정월 대보름인 오늘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밤부터 눈이 오는 충남과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뚜렷한 보름달을 보기 힘들겠습니다. 전국 한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1도, 대구가 4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영하 3도에 그치겠고요. 경기 북부는 영하 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영하 1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경기 남부는 대체로 영하 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토요일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